여러분 안녕하세요 봉영입니다 일단은 많은 분들이 관심 없어 하시는 달소리퍼의 모든 것에 대해서 가이드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면 빨리 먹었죠? 사실 많은 분들이 관심 없죠? 그리고 아마 외국인 구독자분들이 계셔서 동시 통역으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봉영입니다. 오늘은 룬알 가이드에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룬알이 관심 없지 않지만 여기가 제 룬알의 모든 것입니다 한국어를 먼저 설명할거에요 그리고 그 후에 영어를 설명할거에요 그래서 한국어를 이해할거에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 5개죠? 3, 3, 3, 3, 3, 3 베이직 세팅 일단 뭐 유물이나 하익, 익스프레스, 아이디고 특성은 특화 치명을 일단 추천드려요 특화 치명을 추천드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드릴게요 일단 원한, 기습, 예둔, 달소, 그 나머지는 저밭이 들어가겠죠 저밭 대신에 돌격대장도 채택 가능하지만 배럭 단계이기 때문에 굳이 최고점 세팅하면서 족쇄를 찰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유물하익 하실때는 원기, 예달, 저 이 세팅에 특치 추천드려요 그리고 특신이 있죠 특신도 갈 수 있어요 설명드릴게요 원한, 기습, 예둔, 달소에 아드, 3을 주로 많이 가요 많이 부족한 치명타를 아드, 3으로 채우는 세팅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문제가 뭐냐면 이 세팅일 때는 아마 3, 3셋도 아닐거에요 그래서 치명타가 안그래도 낮은 부분도 있고 아드, 3까지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따 특성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겠지만 허수아비 기준은 특신이 좀 더 우세하긴 합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특신이 좀 더 우세하긴 해요 하지만 실전 레이드는 특치가 좋은 경우가 실제로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해보면은 왜냐하면 보스가 날라다니기도 하고 기믹도 하고 에키드나 같은 경우는 특치가 좋아보여요 특신은 3, 5개, 1, 1 이상 세팅해서 가는걸 추천드립니다 아드 1 채용이 가능하면서 팔찌 엘릭서 그리고 삼일 삼세 등등이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페 크리에 대해 추천합니다 그래서 스페 크리에 대해 추천합니다 그렁, 암보쉐, 킬블런드, 룬을, 룬을, 그리고 커스톤 예, 유가 사용할 수 있는 레이드 캡틴 예, 유가 사용할 수 있는 레이드 캡틴 이자는 이 레이드 캡틴 그리고 스페 크리에 대한 비전이 많습니다 Because we don't have many critical lates We don't have a level 3 set with this, right? Level 3 entropy we don't have and blah, blah I'm gonna say detail about SPET sweep and SPET crit later but basically, in the tritium SPET sweep could be more strong because of tritium 쿨다운 이펙트 is so a lot and nutrition but I recommend sped sweep over the 3-3-3-3-1 with the bracelet and elixir and adrenaline 1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5개 1 하나가 이제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세팅이죠 사실상 97 돌이 없으면 가능한 세팅이 이거기 때문에 먼저 특성은 특화 치명 그리고 특심 팔찌 가 있겠고 특치 팔찌도 가능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특심 팔찌를 개인적으로 더 추천드려요 각인 엘릭서는 회심 당연히 추천드리고 각인은 원안 기습 예둔 달소 돌대 그 다음에 F1이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이 세팅을 가는 순간 고점을 보는 본캐급이 어쨌든 고점을 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접앗보다는 돌대를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충분한 치명타 수치를 바탕으로 아드1이 아닌 F1을 사용이 가능하구요 최고점을 갱신할 수 있다 이제 한발한발 최고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 접앗 플러스 F1은 합연산으로 효율이 좋진 않아요 그래서 접앗을 꼭 써야겠다 하면은 좀 난감하긴 해요 개인적으로 접앗에 F1을 쓸 수는 있는데 뭐 합연산이 꽤 크겠죠 접앗 18퍼에 F6퍼인데 풀스택이면은 아마 좀 손해가 있어요 확실히 본캐급 숙련도를 자랑한다면 돌대를 채용함으로써 최고점의 DPS를 뽑는 걸 추천합니다 단 허수아비는 특신에 비해 당연히 약합니다 그거는 아시겠죠 허수아비는 신속 수치가 높은 게 압도적으로 좋기 때문에 그거는 허수아비가 모든 것은 아니다 치명타 수치는 기본적으로 레이지 퓨리는 약 92% 찍힐 거고요 내실 보통 60 정도 오르고 하니까 라그는 82% 언저리 찍히실 거예요 팔찌 이제 정밀 이런 거 제외하고 이 세팅은 3-3-3-3-3-3-1 이 세팅은 기본적인 세팅입니다 우리의 세팅은 이 세팅은 첫 세팅은 스페 크리즈 플러스 브래슬리 스페스윗 그래서 넷클리스 스페 크리즈 그리고 스페 크리즈 브래슬리 걱정하지 엑릭스 크리티컬 엑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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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우스 암벅 킨블럭 룬 룬 엑릭스 러이드로 래시 엑릭스 엑릭스 콜라 엑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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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 1 에쵸 플러스 DPS 플러스 엑릭스 레이 엑릭스 엑릭스 블레이드로 엑릭스 레벨 레벨 우리 엑릭스 크리 페 이미지 1 아드레네이 1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프레데로 1 필요하니까 그 다음 높은 DPS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말했지만 크리스도블러스 EP 1는 없어서 그래서 레드캡틴 만약 룬을 잘하니까 룬을 잘하니까 레드캡틴 높은 DPS가 볼 수 있습니다 트레이션, 패스윗이 더 좋습니다 크릴레이트는 레이지&퓨리는 92% 정도입니다. 그래비디는 82% 정도입니다. 자 다음, 3,5개 1,1, 다음 세팅 특성, 특화신속, 특신인이죠 특신달소의 특치팔찌 팔찌의 정밀과 순환이 없다면 개인적으로는 조금 쉽지 않아 보이긴 해요 비추천 하긴 합니다 그래도 써도 괜찮아요 엘릭서는 달인 써야 할 것 같아요 정밀과 정밀 최상업에 있다 그러면 회심으로 바꾸셔야 되는데 운이 내가 좀 좋다, 나는 어차피 크리는 반반이다 하면 회심 가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엘릭서 본캐급으로 깎으시는 분들은 바지도 치명타고 예두니치, 사멸삼셋이지, 치피증이 너무 높아서 크리가 안 떴을 때 리스크가 좀 커요 그거를 이제 계산하셔서 본인 세팅에 맞게 팔찌가 너무 다 다르기 때문에 가기는 원한 기습, 예둔달소, 돌대, 그리고 아드1 접앗도 가셔도 되지만은 특신인데 돌대를 안 쓸 이유가 없죠 특신은 리스크가 사실상 없어도 돌대 아드1 이렇게 쓰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부족한 치명타를 아드1로 보완 그럼에도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솔직히 순환도 애매한 것 같아요 정밀 팔찌가 좀 간절해 보인다 치적 시너지가 와도 이게 문제가 뭐냐면 거울이 끝난다던가 기믹 후에 바로 급습을 받는 경우가 은근히 많아요 짤 기믹들, 점프했을 때, 내려왔을 때 그러니까 가동률이 치적 시너지가 가동률이 100%가 될 수가 없어 모든 급습에 내가 조금 기다리고 때리면 되겠지 근데 이제 조우에서 다들 스페이스 쓰고 오는데 거기서 바로 안 묻어 있을 경우 은근히 많아요 라그로 들어간다던가 선라그라던가 선레이지에서 하얀 글씨 자주 보게 될 거예요 하지만 아주 강력할 수 있다 사실상 허수아비 1티어는 크리 잘든 특신 달소죠 사실상 1티어지 말도 안 되죠 허수 딜이 크리 사기친 특신 달소는 미쳤기 때문에 한방 딜은 좀 약해지지만 달인 효율도 좋고 이제 사이클이 워낙 빨라서 허수아비에서 진짜 딜이 좋다 정밀팔찌 이런 거 없을 경우에는 레이지 80이 라그 70이고 달인 채용 시 89, 79로 그래도 조금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단 달인을 채용했다는 거 차이가 있겠죠 더 잘될 고기 купchildren 흔 Vernon 은 주제 I think we need to use Crit Last elixir instead of Critickal Elixir but if you have a great bracelet with Crit then you can play Crit Elixir and if you have luck Grudge, Ambush, Kimblunt, Lunar, Raid, Ardenyne 1 You can play Corsone 1 but, spatsweep is really easy to use. Raid captain 그래서 RAID CAPTAIN 플러스 ADRENANYM 1가 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티컬이 없으니 우리는 ADRENANYM 1가 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크리티컬이 없으니 우리는 크리티컬이 필요할 것입니다 트레이션은 크리티컬은 스페스위프 룬알입니다 크리티컬이 없으니 우리는 크리티컬이 필요할 것입니다 크리티컬이 82% 크리티컬이 72% 크리티컬이 필요할 것입니다 크리티컬이 필요할 것입니다 크리티컬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치 VS 특신 그래서 뭘 가야하냐 중요하죠 일단 특치는 원예기달돌 F1을 추천드리고요 특신은 원예기달돌 A1을 추천드려요 뭐 본캐급 숙련도로 고점을 뽑으시는 분들을 위한 거고 저밭을 가는 순간 뭐 그것은 이따 또 설명드리고 여기서 이제 예둔달소의 변수는 사실 똑같으니까 빼고 하면은 이제 이런 DPS를 뽑아요 고변산 고변산 하변산 해서 특치 쪽이 약 4.3% 정도 우세합니다 DPS 적으론 한방 딜이죠 사이클 이런거 빼고 단 이거 F6%로 계산한거에요 F4가 사실 근데 현재 기준 에키드나 하드 엔드컨텐츠 기준 F1의 효율이 상당하죠 딜증이 마지막에 있는데 F4는 사실상 풀스택이기 때문에 그때 단 특치는 회심 특신은 달인이기 때문에 사실상 4.3% 거기다가 회심 차이까지 벌어진다 그러니까 딜 차이는 꽤 나긴 할거에요 한방 딜은 그 대신 F4를 이제 6%가 아니라 4,5%로 잡는다면 편차는 당연히 좁혀질 수 있다는 점 하지만 회심의 편차는 좁혀지기 힘들다 에... 구칠돌이 아니기 때문이죠 단 허수아비에 가깝게 보스를 칠 수 있다면 특신의 쿨타임 효율이 상당히 좋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특치가 좋아보입니다 어... Here, 스팟 크릿 vs 패스 스윗 스팟 크릿 DPS 스팟 스윗 DPS 어... 4.3% 스팟 크릿 DPS 스팟 크릿 DPS is better uh... except cooldown this I calculate with the EP 6% full stack because echidna heart it's really good at the last there is a DPS buff so and plus 스팟 크릿 we can using critical elixir 스팟 스윗 we have to using crit late elixir so basically not only 4.3% it's also critical elixir DPS different if you are calculate EP1 is around 4% then it gonna be a little closer but anyway if you can hit both like trition if you can hit both 스팟 스윗 can be really good but personally I recommend 스팟 크릿 다음 특치 돌대가 가능한가요? 그래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한 최소 신속은 134 입니다 이러면 이속이 2.3% 증가하더라구요 내실이 보통 제가 지금 65 거든요 내실 뭐 이정도 있으실 거고 플러스 85 대충 70짜리면 되겠네요 70짜리 최하위니까 뭐 890은 끼고 계시잖아 여기 최초 최소 신속은 무조건 달성할 수 있으실 거구요 거기다 갈망 만찬 와인 먹으면은 20.8 그래서 콜옵이 19.2% 증가할 수 있어서 돌대 딱 되고 트랩은 초가 되죠 광불룬 하나만으로 돌대를 터치하고 싶으면은 신속 높은 팔찌가 유리하고 대성공 만찬 이런거 먹으면 되겠죠 이벤트나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면은 이제 신속을 맞추고 하면은 사실상 와인 안 먹어도 돼요 신속이 좀 높은 팔찌거나 하면은 상관 없으니까 또 대성공만 먹어도 되기도 하구요 스테이크도 드실 수 있다는 거 본인 내실이나 신속에 따라서 한번 허수아비에서 계산해 보시면 될 거에요 신속 바꿔가면서 접악과 돌대 차이는 사실 아드로핀을 주로 쓰는 본캐 레이드 특성상 저는 체감하고 계실 거라고 판단합니다 좀 차이가 있죠 확실히 스테lar 있습니다 스테 acred만 재Fi 스테이크로 그럼 스테이크로 보면 레이드 Kashم 컬 of night this and shadow trap 4 rate captain if you want using only the rune then maybe more high swimness bracelet or event stronghold foot 5% will be better carstor vs rate captain if you use a drop in potions so much different you already fit it i will not say that too much 다음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구칠돌 우리 형님들 세팅이죠 우리 큰형님들 큰 누님들 세팅인데요 구칠돌은 정말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그죠 저바디 아디 바리 등등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최고점은 뭐냐면 원예기달돌 아이의 특신 치명팔찌 정밀 특치팔찌죠 특치팔찌 정밀의 회심인거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허수아비에서도 그럴거고 그 대신 정밀이 없을 경우에는 또 가끔 좀 속상하기도 할거 같긴 한데 없어도 근데 그냥 쓰시더라구요 팔찌작이 워낙 힘들기 때문에 일단 구칠돌은 있으면 좋다 그건 맞아요 특치기준 원예기달돌 저바디같은 경우에는 F51보다 조금 강력하죠 요정도 강력하실것으로 보이는데 역시나 좋죠 있으면 땡큐 무기 2,3강 한거니까요 또 바리 2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좋겠죠 이제 하변산이 아니고 고변산이네 아드로핀 뭐 이런거랑 조금 더 좋게 이제 측정을 해봤고 하지만 급습공속이 조금 느려져요 질풍론을 빼야되기 때문에 원예기달돌 안상 2같은 경우에는 어 많이 세죠 근데 아드로핀 먹고 포션도 드셔야 돼요 안상 유지하려면 근데 만약에 내가 구칠돌이 깎였다 안상 2가 그럼 쓸 수도 있을것 같아요 포션 쌀먹을 못해요 아드로핀 먹자마자 포션을 먹어야 됩니다 안상 유지하시려면 쉽지 않다 아드 3돌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긴 해요 근데 어쩔수 없이 특신 선택하고 팔찌에 딜옵션 잘 달아가지고 커버치는 느낌으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9-7 스톤인 그죠, 돌 대 2도 좋죠? 좋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증 달소는 어떠냐? 많이들 한때 조금 하셨죠? 저는 갈증만 2년하고 첫 달소 세팅을 한 게 질증이었거든요 근데 질증 디버프가 급습했을 때 공속이 늘어나기 때문에 커버가 가능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덴 채우는 짤 스킬들 있죠 섀도우 트랩 뭐 이런 것들이 공속 느려지는 게 진짜 치명적일 때가 있더라고요 장판 깔아서 장판이 작용하고 이런 것도 공속이 좀 힘들고 모션도 그렇고 이런 거 빗나감이 좀 많았고 특히 경면 없는 스킬들을 할 때 공속이 느려 가지고 풀틱을 못 맞추고 뒤로 밀려낼 때가 은근히 많았어요 바르게이트가 좀 다른 느낌이에요 바르게이트는 아덴 채우는 데 문제가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돌대의 선택지가 있는 이상 굳이 질증을 구칠돌 아닌 이상 갈 필요는 없다 구칠돌이면 가도 되겠죠 이 다시 공격 1 تم 참고 Hermione을 배우기까지 스킬 트랩이 그림자 올가미가 아니라 두번째 트랩이 스킬 트랩이 그림자 올가미가 아니라 두번째 트랩이 스킬 트리입니다 이렇게 보시는대로 스킬 찍었고 이거는 트라이포드구요 트라이포드 이제 보시면 되고 이제 룬 한번 보시고 여기서 조금 특이한게 섀도 트랩이 그림자 올가미가 아니라 두번째 트랩 중에 그림자 늪을 찍은거는 바닥에 좀 더 오래 남아요 그림자 올가미가 아덴은 더 많이 찹니다 아덴은 더 많이 차지만 이거는 아덴이 조금 덜 차는데 사이클에 문제가 없고 돌대가 오래 묻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채택했구요 그리고 스피닝 대거 대신에 블랙 미스트 채택 가능합니다 제 개인적인 성향이죠 좀 더 이게 안정적일 수도 있고 뭐 포지셔닝이 편하실 수도 있고 이거는 개인적인 성향이고 저는 스피닝 대거 택한게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스피닝 대거랑 트랩이 쿨이 사실상 같아요 같다고 봐야되는데 이제 리스크 컨트롤 차원에서 블랙 미스트 한번 빗나가면 리스크 컨트롤하기가 정말 힘들어서 저는 스피닝 대거 빠른 쿨타임을 가진 스킬로 채택을 했습니다 게이지 먹는 것도 정말 많이 차고 해서 콜 오브 나이트는 지금 스킬 레벨 10에 절망의 부름 마지막 특포를 찍었는데 만약에 스킬 포인트가 부족해서 7레벨 밖에 안되신 분들은 이거 없어도 사이클이 돌아가는데 문제없어요 근데 이게 스택이 있으면 리스크 컨트롤이 가능하다 레이지 스피어는 개인적으로 특치는 집공 쓰시고 특치는 이제 기습이 난 것 같아요 특치는 좀 쿨을 빨리 돌리기 때문에 기습을 좀 쓰긴 해야된다 집공을 써도 되는데 특치는 기습이 좀 낫지 않나 싶습니다 전 집중 공격 쓰고 있습니다 특치기 때문에 그리고 쉐닷 같은 경우에 룬이 좀 광분 룬인데 광분 룬은 이제 리스크 관리죠 돌격대장 근데 사실상 뭐 없어도 리스크 거의 없긴 한데 터지면 좋으니까요 정화, 풍요, 속행, 출혈 다 가능하고요 만약에 쉐닷에 풍요를 넣으시는 분이면 트랩에 다른 거 끼셔도 돼요 뭐 출혈 끼셔도 되고 여러가지 끼셔도 됩니다 그리고 쉐닷에 풍요를 안 넣기 때문에 콜오브나이트 사이클에서 평타 두 번이 들어가긴 해야 돼요 이따 트리시온 가서 보여드릴 거고 그때 콜오브나이트 사이클에 어차피 쉐닷을 두 번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평타 넣는데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콜옵 같은 경우에 우리가 스택을 쓰기고 있기 때문에 만약 콜옵이 좀 빗나갔다 그럼 평타 많이 쳐야 되잖아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콜옵 두 번 쓰면 되거든요 콜옵 두 번 써도 돼가지고 딱히 뭐 풍요룬이 있으면 좋나 싶긴 한데 있으면 좋긴 하겠지 근데 광분으로도 충분히 커버 가능해서 리스크 관리 쓰고 있습니다 아 맞다 외국 친구랑 설명해야지 오케이 스킬 3 트랩 2-2-2 그 이유는 이 트라이포드 이 세 번째 트라이포드는 이 세 번째 트라이포드는 더 많이 그런데 이 트라이포드가 이 트라이포드가 더 많이 이 트라이포드가 그래서 우리 레이 캡틴은 이 트라이포드와 이 트라이포드에 이 트라이포드에 이 트라이포드와 이 트라이포드와 룬은 and let's talk about bling mist 이 흥gen master you can use bling mist instead of spinning dagger if you want and Corviknight the last Tri포드 isRC2 but if you're skill point is not enough then it gonna be 7레벨 without the death stack is okay but if you have this 10 level and the last tripod it's risk control and lazy spear if you are spat crit i recommend the classic lazy spear the tripod and if you are not then i just recommend ambush tripod you know what a little shorter and shadow vortex you can using any rune like cleaning rune or identity rune wealth rune or anything bleeding anything if you pick here wealth rune you can change your trap bleeding or something why i pick spinning dagger because the cooldown is more shorter and for the my risk if i miss this is so a lot of risk for my next cycle so i decide this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석 쉽죠 삼멸 직업입니다 뭐 별로 비싸지 않아요 버스트보단 좀 비싸겠지만 그래도 삼멸 lazy log fury 중요하죠 그리고 홍염은 lazy fury log shadow dot call of night shadow storm 상당히 중요하구요 특치 같은 경우에는 원래 log 보석이 별로 안 좋다 뭐 이런 말이 있었잖아 필요가 없다 근데 저는 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지금 log 같은 경우 이제 적을 넘는 그 특포도 찍잖아요 이제 그래서 적을 넘어서 바로 첫 log 를 받게 되는 경우도 은근히 많아서 기믹 후에 그리고 섀도우 트랩 스피닝 대거는 중요도가 좀 낮아요 저 같은 경우는 7홍을 쓰고 있어요 10홍이 없어서 쓰긴 해 10홍이면 좀 더 좋겠지 1초 빨리 올 테니까 그래서 이거는 조금 낮아도 되고 다만 대거 대신 블랙 미스트일 경우에 이거 10레벨 꼭 만드셔야 돼요 스톰이랑 같이 스톰 코러 미스트는 같이 올라간다는 느낌이에요 쌀 어 자 어 잠 dps 잠 we need only 3dps 잠 though our let's kill right and cooldown lazy fury gravity gravity and shadow vortex carbonite and shadow storm is important and trap shadow trap and spinning dagger is not that enough not that important yeah you can make it a little lower but if you're using blank mist instead of a dagger is a very important high cooldown important like core of night shadow storm black mist 3 skill high cooldown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끝 끝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티어니야 어 제 생각에는 이제 엔드 컨텐츠 기초 제가 카멘은 잘 못해요 카멘 할 때 좀 로아를 접었기도 하고 카멘은 솔직히 개인적인 의견을 많이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고 어 에키드나 하드 이제 플레이 하면서 어 상당히 세다 그래서 몇 티어니야 어 말을 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 상당히 세다 얼마나 센지는 이제 한번 저 제가 이제 플레이한 영상 유튜브에 있으니까 에키드나 하드 뭐 특신으로 더 가서 그 특치로도 봤었거든요 최근에 올린게 특치인데 한번 보시면은 뭐 느낌이 올 거에요 제 생각에는 이제 훌륭한 서포터 랑 했을 경우에는 진짜 최고의 dps 을 뽑지 않나 급습이 3번 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이제 공증이 비거나 하는 사고 혹은 용맹이 조금 어 조금 늦게 들어와서 뱀 격 때문에 첩크스 개 용맹이 안무 그것 좀 약한데 그런 타이밍이 잘 맞아 지는 서포팅과 함께 하면 은 진짜 삼 급습 이제 야무지거든요 아주